이 전쟁은 어둠과 아직은 저렴한 일인데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저렴한 주소가 또는 제주에 전쟁을 하신 영상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첫 번째 전쟁은 드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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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들어갑시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니? 아하 난리도 아닙니다. 엄마 난리도 아니라예.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예. 안 갑니까? 못 갑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저 안하고 튀김이 굉장히 좀 느끼하네예. 소가는 엄청 많이 맛있었거든예. 근데 안하고 저 튀김이 튀김 한조각을 먹었는데도? 속이 니글니글해. 니글니글해. 이 친구가 이거 줬거든요. 이렇게 해가 없는 날에도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항시. 항시로만. 자외선 차단은만 해야된다. 하이빔 안쌌습니다. 갑자기 미친놈이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하이빔을 한번 쏴줬습니다. 진짜. 깜빡이 안 들어있나요? 깜빡이도 옵션인가요? 왜 이렇게 집에 가기가 싫지? 집에 가기가 싫어. 가고 싶은 곳은 없는데 집에는 가기 싫다. 어떻게 해?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떡해. 집에 가자. 집에 가기 싫어. 보통 이럴때는 쇼핑몰 구경하는게 제일 최고인데 여기는 쇼핑몰이 없어가지고 이런날 더현대 같은데. 구경감 너무 좋잖아. 오키. 집 가기 싫어. 오늘 울창 문 열어서요. 오일창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오늘 울창 문 열어놔요. 그래서 별로 튀어나왔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건 정말 행복한거야. 이거 5개면 몇 킬로 정도 돼요? 한 2킬로는 좀 넘을 거예요. 너무 강아. 바깥이 훨씬 더 시원해요. 안이 그걸 끓이고 하는 습기 때문에 습도가 미쳐버렸어. 너무 너무 숨이 막히는 그런 습도가 더 이쁘다. 여기 어디야? 나 지금 어디로 가? 여기 어디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아 내가 메가커피 말려? 이렇게 가면 안된다. 수걱허채 그것을 한번 좀 먹어줘야겠어요. 수건을 너무 좋아했어. 앉아있어. 안녕히 계십시오. 한 2시째만의 하루에 아, 어떡해. 와 어디야 카메라 어디야 이 놀이가 왔어 네 놀이가 왔어 날씨가 왔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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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을 찾아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오랜만에 산길 쪽으로 왔어요. 여기는 내비 없이 또 다니는 길이라서 여러분과의 드라이브를 위해서 영상 키봤습니다. 여기가 막 차가 온전히 오면은 막 느리게 느려 터지게 가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막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 네 막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추월 차선인데 전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붕둥이가 최근에 엔진을 고쳤기 때문에 저는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럴려면 RPM이 막 5천까지 솟구치고 4천 5천까지 막 솟구쳐야 돼. 왜냐면 이 차는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그거 아십니까? 그 여기가 516도로 가는 쪽인데 마방목재 예! 어머! 말이 있다! 어머! 지금 몇 시고 안되겠네. 어머! 아니 그 여기가 516도로인데 516도로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나는 걸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엄청 꼬불한 길이라 예. 그게 많이 나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보통 이런 극허브 구간에서 딱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아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가 뒤집어지는 거랑해. 하여튼 차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냥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한 역자야 나 너. 미친놈아이가. 내가 갈 길인데 지가 나가고 있어 거기서. 어이없어. 여기는 에어컨 끄고 피통치들을 느껴봐야겠습니다. 어이없어. 그렇게 시원진 않네. 역시 냉매감. 냉매 is the best. 여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기름도 많이 먹는 길이라서 저 밑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인지. 오늘 한 번 여유를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여유. 얼마나 좋아. 아 근데 덥다. 잠깐만. 잠깐만. 어 습하네. 잠깐만. 여기 다시 들어. 어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돌카롱 타는 곳이 있거든요. 한 번 먹어봤는데 얘. 맛있다. 난 오늘 어떤 말을 들을까. 두근두근. 장전호야? 아 장전호 오랜만이다. 장전호 오랜만이야.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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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make the I want me to understand. 고춧가루 여기 두 눈 먹자 내가 5번 확 실력이 이해를 냈구만 아 그래요? 응 똥쌈다 똥쌈죠 아무리 자는 팩이 박아버키! 오, you're so bright, you're so bright every show I'll take you away to where the sun shines so bright, so bright you can stare at the stars at night and night you can tell me anything you like you're so bright, you're so bright you're so b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누가 이렇게 이뻐? 누가 이렇게 이뻐? 누가 이렇게 이뻐야? 누가 이렇게 이뻐야? 누가 이렇게 이뻐야? 집으로 가봅시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지금 저한테 쓰레기 냄새나거든요 샤워를 갈기고 바깥에 자리 있다 저 같은 부부상은 바깥에 자리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일 것 같은데? 다일세 바꾸 바꾸 문 열리지? 나 날씨났어? 나 날씨났어? 오케 내릴 수 있어 너무 타이트하게 한 날은 제가 못내려가지고 다시 시동을 간답니다 자 일단 지금 천천히 그럼 챙겨봅시다 너무 맛있겠다 저 크로쌍 콰쌍 콰쌍 멀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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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퍼라 퍼미초다이 퍼미초다이 퍽쌍 퍽쌍 너무 맛있어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드라마 가볼까예? 드라마 볼 때가 아닌데 집주의 관리 stä가 퍼미초다은 퍼미초다은 잘indo 퍼미초다 과일드 디A 공격 귀신이 그랬다면 믿어줄 거에요? 뭐라고? 제 말 안 믿어줄 거 아는데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누나! 비닐홍다리가 어머, 어머, 누나! 비닐홍다리가 비닐홍다리가 이 금방을 만난 사람을 찾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슈퍼샷, 슈퍼샷 슈퍼샷 파이널 파이널 폭포캐어 마지막 핵심 영상으로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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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설탕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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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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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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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